Q. 이렇게 첫방인데 잘할 수 있을 거 같나요? 저희는 저희가 술챔 첫방인데 저는 프레젠트 쇼에서 모르 Driver 오늘 무대를 했었지 않나요? 프레젠트 쇼에서 무대를 했는데 오늘 잘 나온 것 같아서 오늘은 더 잘할 수 있게 오늘 사전 녹화에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다고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캐럿들 만날 생각에 지금 심장이 더 떨립니다. 응원법을 알고 나서 하는 무대도 다르잖아요. 아 그러네. 배워봤겠네. 얻는 힘이 다를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됩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응원 열심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원시 화이팅! 호시 화이팅! 디에이 화이팅! 우주 화이팅! 예 화이팅! 유아다! 예 화이팅! 오늘 어디서 주지겠어요? 예예! 와해! 오늘 한 번 완전히 배웠어요! 스리님처럼 더운수리! 스리님처럼 더운 사람이 죽이 있어요! 허옹은이 쏘인 1주차! 한번 다이어트! 스아라이크! 선배님! 과연 그리고이 부러워 whack? 저희 녹화가겠습니다! 네! 저희 녹화 가겠습니다! 스탠바이! 5, 4, 3 5, 4, 3 5, 4, 4, 4 5, 4, 5, 6 5, 6, 7 6, 7, 8 7, 8, 9 7, 9 7, 9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기시간에 형들이 잠깐 휴식타임을 갖고 있는데 몇몇 멤버들은 그냥 자기도 하고 저랑 저녁만 앉아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죠? 저도 앉아있고 죄송합니다 거기서 거짓말이 그렇죠 이제 저희가 첫 방송 박수다 모자를 둘러쓰고 산업을 마치고 지금 잠시 시간이 남아서 쉬는 시간을 마치고 있는데요 생망이 아무도 즐겨봐도 나는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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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리고 너도 고맙도 감사하게 오늘 엔딩모델을 해드렸어 석폭 죽여야지 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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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승관이의 과일먹방 이거 오늘 저희가 첫방송에서 형들이 주셨습니다 먹다가 원래 입맛이 부서가지고 좀만 먹어야지 하고 했는데요 파인애플이 지금 맛있어 과일이 너무 맛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자리는 항상 제가 쇼챔피언시에 오면 항상 제가 쉬는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쉬고 있는 와중에 코지가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또 쇼챔피언 명당 뭐죠? 쇼당입니다 쇼당입니다 나무 땅 막 위에 삼자들 산대와 자연이 잘 어우러진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좋은 점이 여기 이렇게 또 너무 덥다 요즘 좀 추운데 여기 딱 눈을 이렇게 열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에어컨이 필요가 없네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딱 마실 거 하나 들고 이렇게 딱 와서 앉아있으면 정말 남부럽지 않습니까? 남부럽잖아요 혹시 도겸 씨는 여기 왜 왔어요? 저는 일단 대기실이 있다고 해서 답답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쇼당이거든요 쇼당? 여기가 진짜 오늘이 말하지만 현대사회와 자연이 어울리는 굉장히 좋은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사회에서 온 김에 여기서 좀 쉬다 가세요? 이미 쉬고 있어요 아 보는 것만으로도 될 수 있게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아 머릿속이 뭐가 들었는지 궁금한데 이게 형님 머릿속으로 들어가 나가겠습니다 형님 진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형 보여요 형 보여요 보이소 형 형 얼굴이 엄청 많아 세포가 엄청 많이 형 보셨죠? 제 머릿속이 100개월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도 있던데요? 현강 시 혹시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보면 될까요? 아, 네. 저는. 야, 이거 진짜 아파. 와, 정환이 형 머릿속에 이런 게 있구나. 어떤 게 있었죠? 와,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뛰어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혹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들어가 보실래요? 어? 뭐가 안 보이는데? 어? 어? 어둠 밖에 존재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도 바쁜 삶 속에 조금씩의 여유를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유를 찾으세요. 포인 세븐틴! 안녕! 예스! 고생했어요! 아, 좋아요! Boon! Otto picked the gat so catcher she's father. It's hot. camera hanging out and fishing 포인이다, 포인! 지금 여기는 박수 첫 팬사인회입니다. 첫 팬사인회죠. 어때요? 기분 좋습니까? 굉장히 설레네요. 아 설레요. 팬사인회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지금 앞에는 이렇게 캐럿분들이 이런 스타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 워킹이 헬난한데요 형. 아 이게 예술적으로 살짝 삐뚤게 이렇게. 삐뚤게?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티에이징 첫 번째 팬사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테이사 먼저 내려볼까요? 세대! 세대! 안녕하세요 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난서. 야이의 액수는. 너는 내다. 너는 내다. 너는 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 아우시. 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삐들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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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요. 삐들어졌네. 동력해서 죽겠네. 사인회를 이제 합니다. 오랜만에 또 팬분들 만나서. 뭐 했으면 좋겠다고? 만나서 또 얘기하면 또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팬사. 파이팅! 안녕. 연기가 없네. 연기가 없네. 연기가 없네. 연기가 없네. 연기가 없네. 첫 번째 팬사인회. 디에잇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 수고하는 포지션. 날 수고하는 포지션. 포지션은? 포옹을 하는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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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쫀쫀쫀. 안녕하세요. 축본질 팬사입니다. 이건 진짜 축본질 팬사예요. 옆에 개구리 한 마디 있어요. 우리 디에잇. 옆에 의지 가겠습니다. 어떻게 받았죠? 아니요. 할 필요 없고 그냥 해. 우지가 저한테 의자 하나 사줄래요? 거짓말이에요. 하나 사줄래? 뭐 사줘? 의자 하나 사줄래요? 하나 사줘? 너랑은 말을 하면 돼요? 아 이거 해다. 자. 지금 디노씨 뭘 할 예정이죠? 아 사실 제가 정한이 형이랑 오늘 가요해버렸는데요. 가요해버렸는데요. 가요해버린 사람이 갑자기 지금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크게 여러분이 저를 봐주시라고 하고 큰아트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졌어요. 또. 아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해. 못 하겠어요? 못 하겠으면 몇만 원씩 주시면 돼요. 아 해야 됩니까? 한 번 정도 왜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건데 놀라시겠어요. 저희가 만 원씩으로 훔칠게요. 만 원. 알겠어 이번 판 봐줄게요. 아 그래. 다른 사람은 다른 거 하는 거야. 그래. 아니 너 가라고. 왜 내가 해? 너무도 다 좋아. 무슨 소리야 가해. 진 사람이 좋아해. 아니야 아니야 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다시 다른 거 나는 사람이야. 잠깐만 잠깐만. 짜지 마 짜지 마 짜지 마. 아 나 무비고 찌웠잖아. 아 무비고 찌웠어. 아 무비고 찌웠어. 아 입에 나야. 아 응 parody 아니야 공연진. 아 왜 하achte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부끄러워? 아 내가 알겠어. 아 깜짝이야. 디노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이 단어 아니니까. 궁금한거 유 José 어떻게 하냐. 아니 근데 부끄러울 수 있어 난 얘. 아 뭐야? 알겠어? 아 조슈아 그런 거 잘하지. NCAAGAGAGAGAGAGAGA Autumn muito豊others豊 Phillips 와, 최강, 최강. 이왕. 이왕이란다, 이왕이면 뭐지? 용양, 왕, 왕. 네. 같이 해줘요? 알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모른다. 잘 먹겠습니다. 저도 닮기에 너무 작은 박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